스트로버리 칠렉 다 진짜 먹을 걸로 보이나 보다 먹을 것만 보이네 칠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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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찾았어 뭐야 뭐야 뭔데? 디저트 맛있죠 그치 우선 이따 먹어야 되니까 사야 되긴 사야 되잖아 이제 다양해 특히 최근에 와서 한국에서 유명해지는 거는 이제 가위막인데 근데 가위막은 사실 디저트보다는 아침 식사 먹을 때 우리가 먹거든요 근데 가위막을 우리가 디저트 위에다가 얼려서 먹어요 크림치즈 같은 거잖아요 그거보다도 좀 찐 우유 맛이 나와요 혹시 드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맛있어요 일단은 그 말고도 이제 로쿰이 있어요 로쿰은 이제 한국식으로 따지면 떡 포도를 이렇게 페이스트로 때리면서 그걸로 이제 젤리를 만드는데 그 안에는 이제 견과류를 넣고 만들고 그리고 또 가다입이 있어요 사실 이 가다입은 트리케뿐만 아니고 중동 전체의 디저트인데요 우리 명동에 가시면 실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실다리를 이렇게 넓게 피고 안에는 머제랄레 치즈하고 피스타치를 넣고 다음에 그 실다리를 이렇게 덮고 이걸 이제 어벤에서 구워서 위에다가 또 시럽을 뿌리고 먹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가다입 이 디저트만으로는 하나의 음식은 하예요 터키 디저트들이 이곳에 다 모여있네요 터키 디저트들이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가지고 갈 거예요? 윈도우 쇼핑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사놓았나 보다 밤에 먹으려고 그러니까 밤에 먹으려고 장보는 거 장보는 거 근데 아우 이럴 때 장보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원래 배고플 때 장보는 거 아니거든 어? 주문한다 주문하시네요 주문한다 주문한다 완전 폭식하겠네 저거 저거 되게 맛있어 달아는데 라면 같아 이것이 바로 트리켓 국민 디저트라 불리는 바클라바인데요 어우 똑똑 떨어지는 거 너무나 얇은 이렇게 밀가루 만든 촌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몇 장 넣고 안에다가 이제 톤이 많은 분들은 비슷하죠 톤이 없는 사람들은 후두를 넣고 이제 만드는데요 그 사이에 견과류를 넣어 오븐에 구워내고 그 위에 시럽을 뿌려 만듭니다 40겹 정도 되는 층 사이사이에 밴 시럽이 단맛을 더 극대화 시켜줍니다 오구 뭐야 해외에선 이미 단맛 챌린지 끝판왕에 등극했을 정도로 인기 있는 디저트입니다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요 이건 한국인들은 허불어예요 저는 한번 먹어봤는데 먹자마자 혈관 막히는 느낌? 그러니까 혈관 파괴를 이가 절이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아? 초콜릿에 몇 개는 된 거 같은데 초콜릿에 근데 터키가 맛있긴 맛있더라고 심 흘린 거야 지금? 심 흘린 거 아니지 지금? 자르는 거라도 찍어 왜? 왜요? 찐덕찐덕하니 아우 맛있겠다 자른 거 안 먹는 거 아! 아! 어? 진짜 먹는 거야? 어? 왜? 뭐야 뭐야 등빛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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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먹었어 어떻게 얍삽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요? 뭐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내가 임신이 있기 때문이죠 네 우와 잘 되네요 깜짝 놀랐어 너무 놀랐어 금식은 임신 중인 여성 여행 중인 사람 아픈 사람 예외로 금식에서 제외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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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촬영 끝날 때쯤 되면 석진 씨 쓰러지겠는데? 그보다 국수 괴로워 내가 더 괴로워 디아 믿겠다. 근데 저는 뭐 태아가 먹는 거지. 임산부랑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감당이네. 네, that's fine. 굿. 아피아 조선. 음, 맛있어요. 물도 안 먹고 9시간째. I am so full. 아, 야 정말 이런 멘트 하면 안 돼. Yeah, little treat for Bongbongi. Bongbongi, yeah. And how are you guys feeling? Feeling okay. Feeling okay. Yeah. Looking. 아, 힘들어 보인다. 진짜 힘들 것 같아. 오케이, let's go, go, go. Let's go. Let's go. 어디야? 그리고 이 거리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걷죠? 아, 되게 짜증 났는데? 표정이, 표정이 짜증 났는데? 이제 갈수록 그냥 대충 짓는 것 같은 느낌. 가장 힘들어. 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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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heq.